네, 안녕하십니까. 히말라야를 연출한 이석훈입니다. 시간 내주셔가지고 영화 봐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리고요. 많이 좋은 기사 많이 써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네, 어몽길 역할에 맡은 황정민입니다. 네, 저도 오늘 영화를 처음 접했는데요. 재밌게 잘 봤고. 작년 이왕 때 아마 또 국제시장, 기자시사를 하면서 먹먹한 게 있었는데 또 다른 또 먹먹한 거로 전해져서 나한테는 새로운 또 감정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금특명의 정우인바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되어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도 영화 와성매거 처음 봤는데 끝나고 나서 아직도 먹먹하게 나와있어서 머리둥절하기도 하고 그렇네요. 역할상에서도 그랬었고 현장에서도 그랬었고 선배님들 되게 이쁜 말이 받은 것 같아서 감사한 생각들은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동규 역할을 맡은 조성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처음 봤는데 상당히 뜨겁고 굉장히 아름다운 영화가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영화 배경이 아프리카가 아닌 게 참 다행이다. 희망에 따라서 그 뜨거운 열기를 좀 견딜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정봉 역할을 맡은 조영권입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촬영하면서 고생했던 동료 선배님들, 스태프 여러분들 고생하는 흔적들이 장면 장면마다 묻어나와서 멸한 느낌으로 영화를 잘 봤습니다. 여러분, 히말라야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